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행히 레이몬과 새똥 모두 무사하네요 그런데 레이몬과 새똥을 어떻게 올려주죠? 우와 토모카 친구들이 나뭇가지로 그물을 만들어서 꺼내주려나 봐요 새똥이 무사히 바깥으로 나왔어요 레이몬과 무사히 탈출 이제 쇳동구리가 다시 쇳동을 굴리고 언덕을 올라가네요 오늘도 잘했어요 토모카 친구들 숲속에서 신나게 놀고 난 토모카 친구들이 토모널드로 돌아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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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토모카 친구들 잘했어요 토모카 친구들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답니다 빨간 차장랑감 날씬도리 레이몬 레이레이레이몬 토모카 레이몬 노란 차장랑감 귀염둥이 미니몬 미니 미니 미니몬 토모카 미니몬 파란 차장난감 미금직한 빅트몬 피키피키 빅트몬 토몬카 빅트몬 초록 차장난감 카리스마 밀리몬 밀리밀리밀리몬 토몬카 밀리몬 하얀 차장난감 인공지능 일렉몬 일리일리 일렉몬 토몬카 일렉몬 토몬카 토몬카 토이몬석카